뭐 좋아하세요? 엄마랑 교회가 비용, 엄마랑. 영어는 조금 하세요. 전혀. 예쁘세요. 그래, 뭐 묻었다. 인사 잘 하시네요. 이 사람 뭐야? 우리 그 유명한 남성계단도 왔는데 소원 들어주기 가위바위보. 야, 이 미친. 와우. 가위바위보 뭐 어때서? 집이 어디야? 감사합니다.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죠? 가위바위보 할까요? 네? 너 가위바위보가 얼마나 인간적인 게임인 줄 아니. 내가 네 엄마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보셨어. 제가 이기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해주세요. 가위. 가위. 어? 코롱 스포츠.